으 다행히 눌렀군요 에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더 포토즈 구체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뭐 더 포토즈는 포토스 인데 유 업로드 온 유어블러 이렇게 되고 음 그니까 예 포토를 꾸며 주는 거 여기서는 관계대명사 위치 또는 데 목적격이라서 생략을 선택했고 여기도 이제 더 레코드를 꾸며 주는데 전치사 9 를 이용해서 선택 꾸며 주는 말입니다 어쨌든 뭐 관계대명사도 이렇게 뒤에서 꾸며 주는 거 뒤에서 꾸며 주는 걸 간단하게 후치 수식 이라 갑니다 뒤에 없는 수식어 라고 해서 후치 수식 여기도 여기는 관계 사절로 후치 수식하고 있고 여기는 전치사 9로 후치 수식하고 있습니다 아 어쨌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블로그에 업로드 하는 사진들 목적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 그리고 더 레코즈 모의 여러분들 구매의 기록이죠 어디에서의 온라인 스토어즈 에서의 여러분들의 구매 기록들 그래서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된 주어가 여기서 끝났으니까 이번에는 안만 길어 봤자 돼 입니다 계속해서 간만 길어 봤자 이시였죠 그래서 뭐 디벨롭스 리브즈 이즈게 링 머치 비걸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아가 와야 됩니다 이번에는 데이 알 그것들 모두가 파트 빅데이터 빅데이터의 일부분이다 여기 아오는 거 챙기시구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뭐 이 포토 온라인 상에 있는 사진도 데이터고 그 다음에 구매 기록 같은거 여러분들의 구매 기록 같은거 이런게 더 빅데이터의 일부분이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 다음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웨버 여기에 벗 이렇게 들어가 되겠죠 but however simply collecting data 단수 취급이죠 예 그래서 무법적으로 요게 동명사 주어 니까 이번엔 단수 취급 여기에 이런거 하면 안된다 계속해서 동사가 어떤게 와야되는지 잘 챙겨셔야 되요 그래서 그러나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는 것은 is not enough 충분치가 않다 뭐하기에는 뭐가 되기에는 빅데이터가 되기에는 이런 말 넣으면 될테니까 to be big 데이터 이런 말 여기다 넣을 수 있겠습니다 however simply collecting data is not enough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충분치 않습니다 뭐하기에는 to be big 데이터 빅데이터가 되기에는 여기에 빅데이터를 단수 취급하는 뭐 이건 뭐 아이디어 취급하고 있네요 예 충분치 빅데이터가 되기에는 충분치 않다 is not enough 또는 뭐 이게 부정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is too small too little 이런 말로 바꿨을 수 있겠죠 충분치 않다라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충분하지가 않아 충분치 않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글의 순서가 중요해 보입니다 이제부터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빅데이터가 되는데 라는 말이 다음에 나옵니다 빅데이터 has to be analyzed 그래서 빅데이터는 뭐 되어져야만 하고 분석되어져야만 하고 and this is done 빅데이터의 분석은 수행되어진다 by 빅데이터 엑스포츠 빅데이터 전문가들에 의해서 빅데이터 엑스포츠가 뭐 장래에 유망한 직종 중에 하나겠죠 자 여기에 has to be analyzed 뭐 의미적으로 must로 must be analyzed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 수동태구요 must must 조동사고 b plus pp 되있고 빅데이터가 분석을 한다 분석을 당한다 분석을 당하니까 이 조동사에 있는 수동태분법이죠 빅데이터는 must be analyzed has to be analyzed 빅데이터 단수 취급하고 있음을 챙기시구요 단수 해야만 한다 뭐 되어져야만 한다 분석되어져야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this는 뭐 영어로 풀라 그러면 빅데이터의 분석이 수행되어진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뭐 여기 우리말로는 빅데이터의 분석이고 영어로 하면 뭐 analyzing big data를 this 자리에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또는 뭐 여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this가 잡아갔다 가도 되구요 빅데이터 has to be analyzed 분석되어자만 하고 분석하는 것은 analyzing big data is done 빅데이터의 분석은 수행된다 또 수동태 또 나왔어요 오케이 되어진다 by big data experts 행위자 전치사 바이 쓰겠죠 빅데이터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의 주요 문법 using various methods 함으로써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함으로써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얘를 이제 원래대로 되돌리면 엑스퍼츠가 주어인거죠 주절의 주어가 엑스퍼츠고 그 다음에 동서 나왔으니까 요 녀석이 여기 생략됐다고 보면 되니까 as experts use 이런 식으로 이 녀석을 지금 분사 고문인데 부사 절로 되돌리면 as experts use as experts use various methods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함으로써 methods가 방법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어휘는 ways가 가능하구요 using various ways methods 수단이란 뜻이죠 다양한 방법 수단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함으로써 엑스퍼츠 전문가들이 분석한다 빅데이터를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엑스퍼츠가 생략됐죠 그러니까 이제 analyze and 병렬구조 and를 기준으로 experts analyze and experts draw 저 analyze 생긴거하고 똑같은 형태 지금 두구가 들어있는 형태니까 여기도 똑같이 두구가 들어있는 형태 네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그리고 이끌어낸다 draw의 의미 그리다가 아니고 이끌어내다 draw a from b 라 했습니다 a를 b로부터 끌어내다 뽑아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의미있는 결과를 뭐 이시 가르치는건 빅데이터를 잠깐만 빅데이터를 단수 취급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원래 데이터는 복수기 때문에 댐이 와야되는게 원칙이고 데이터의 단수형은 데이텀이라고 했는데 뭐 요즘 들어서 데이터를 단수 취급하는 친구들이 있겠지요 네 그래서 여기에 본문의 from 이시고 from 빅데이터 그러니까 빅데이터로부터 뭐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의미있는 정보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these results then can be used 이러한 결과들이 그 다음에 이용되어질 수 있다 뭐 하기 위하여 to make decisions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또는 or to predict the future 또는 미래를 뭐하기 위해서 예측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되는 애프터댓이죠 애프터댓이고요 좀 더 뭐 그 이후에 라는 뜻인데 뭐한 이후에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 빅데이터로부터 의미있는 결과를 뽑아낸 이후에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결과들이 여기에 results these meaningful results can be used 뭐 여기 meaningful 일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meaningful results can be used 조동사 있는 수동태 또 나왔어요 이용되어질 수 있다 요 부분에 생김새가 요렇게 됐다는 거 꼭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이용될 수 있는데 의도를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자용법이고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에만 여기에 in order to make decisions or in order to predict the future in order 소외드 를 넣을 수 있다는 거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또 병렬구조입니다 or 나왔으니까 여기에 to do or to do to do 같은 경우에는 생략도 가능하다는 거 to make decisions or predict the future 이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to make 밖에 안 되겠지만 여기에는 to predict도 되고 그 다음에 그냥 predict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predict는 같은 말이 forecast 였죠 to forecast the future 미래를 예측하기 위하여 자 그래서 돋보기로 들여다봤고요 자세히 보면 자 질문이 빅데이터가 뭔데 라고 물었는데 일단 데이터 세트인데 엄청 크고 복잡하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develops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비례해서 the amount of data we have is getting much greater than before 이전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양 단수 취급 is getting 훨씬 더 커지고 있다 훨씬 더 커지고 있는데 왜 그런데요 왜 우리가 가진 데이터 양이 훨씬 더 커지고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이것은 주로 거의 모든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하는 거의 모든 일이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데이터의 양이 커지고 있다 원인과 이게 원인입니다 원인과 뭐 다음 글을 읽고 대답할 수 있는 뭐 질문과 대답할 수 없는 질문 이런 문제도 종종 나오는데 데이터가 왜 이전부에 비해서 커지고 이렇게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는지 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야 그래서 뭐 하기 때문에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하는 거의 모든 일들이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데이터의 양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는 거 챙기시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블로그에 올리는 사진이나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 스토어에서 구앱 구입하는 기록들이 모두 빅데이터의 일부분이고 사람들이 이제 점점 뭐 소셜미디어가 활발하게 쓰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죠 인스타 같은 경우에 TV 광고도 같은 것도 막 하니까 점점 더 많은 사진이 올라올 거 아니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거나 블로그에 사진을 올릴 수 있는 거 전부 다 뭐 덕분입니까 인포메이션 앤 테크놀로지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쉽게 쉽게 올릴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또 온라인에서 구매를 많이 하게 되죠 요즘 온라인 가게에서 그래서 그 뭐 어떤 직접 마트에 가서 구매하는 것보다 온라인 스토어에서 구매하는 양이 점점점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데이터의 양도 같이 점점 더 훨씬 더 커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빅데이터의 일부다 근데 요까지만 보면 어 그게 빅데이터다 근데 빅데이터는 그걸로는 불충분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불충분하다는 게 하우베버 다음에 이어지죠 그래 순서 그러나 단순히 모으는 것만 불충분하다 2b 빅데이터 빅데이터가 되기에는 그래서 빅데이터가 되려면 큰 크고 양이 많은 또 많은 정보가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빅데이터의 조건은 첫 번째 정보의 양이 많아야 한다 그리고 정보통신의 기술의 발달로 우리가 업로드한 사진과 그 다음에 온라인 스토어에서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커지고 있다 그걸 모아놓은 거다가 첫 번째 정보 모으기죠 근데 그걸로는 불충분하고 must be analyzed has to be analyzed 근데 분석이 되어져야 된다 이거 모은 거를 분석까지 해야 된다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사람들이 뭐 어떤 것을 검색을 많이 하더라 검색하는 게 나이대가 몇 살부터 몇 살 때 20대더라 30대더라 남성이더라 여성이더라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이더라 이런 것들 분석하는 거죠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되어지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정보를 끌어내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들이 나중에 이러한 정보들의 사용 용도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또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고1다운 읽기죠 내용이 조금 개념적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전체 내용 쭉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클래스 카드 만나고 심화학습으로 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질문 What is big data? 빅데이터 뭔가 자 다음 내용 자꾸 생각하기 자 빅데이터는 뭡니까 매우 크고 복잡한 데이터 세츠라는 문장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빅데이터 is 데이터 세츠 이래죠 데이터 세츠 꾸며주는 말 시작되고 that 그 다음에 is다 are다라는 거 선행사 복수니까 that are very big and complex 생략할 수 있는데 생략하면 위치가 어디가 좋다 빅데이터 is very big complex 데이터 세츠 즉 추격관계되면서 생략불가 위치 교체 가능 뒤에 추격관계되면서 뒤에 선행사가 복수니까 여기에 r가 와야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문제 중에서 r가 와야할 자리냐 is가 와야될 자리냐 단수동서냐 복수동서냐 이런 문제 충분히 예상도 됩니다 자 그래서 크고 복잡한 데이터 세트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과의 주요문법 비례 뭐뭐함에 따라 뭐뭐해진다 라는거 그 다음에 훨씬 더 나오고요 전보다 훨씬 더 커지고 있는 중이다 데이터의 양 그 다음에 is가 오는지 단수동산지 복수동산지 챙겨야 할 문장입니다 예 그래서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develops 였습니다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develops 이과의 주요문법 뭐뭐함에 따라 비례 그 다음에 자 뭐뭐에 양 할 때 쓰는 표현 뭐였어요 말로 해야죠 the amount of data that we have 인데 생략했죠 단만 길어봤자 it is getting much bigger than before the amount of data 데이터는 데이터인데 어떤 데이터 we have that we have which we have 생략 we have 암만 길어봤자 it is getting is 오는 거 챙기라 했죠 훨씬 bigger much bigger much greater much greater 썼고요 than before 이전보다 훨씬 더 bigger 해도 되고요 뭐 much bigger and complex 되겠죠 훨씬 더 커지고 복잡해지고 여기 greater는 양이 많아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교급 표현이고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문장은 이렇게 우리가 가진 데이터 양이 훨씬 더 greater 해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this is mainly because 가 나옵니다 to 이러한 양이 this는 앞 문장 전체를 가리키고 있었고요 this is mainly because 주로 이기 때문인데 그 다음 문장 because d가 중요하다 했죠 거의 모든 거죠 거의 모든 거 거의 모든 건 모든 건데 누가 어디에서 하는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거죠 어디에서 온라인에서 하는 거의 모든 것이 거의 모든 것 할 때 almost everything nearly everything 단수 취급해야 되는 거 좀 챙기세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this is mainly because this is mainly because 앞 문장 전체 is mainly because 그 다음에 almost everything nearly ever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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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흔적을 남긴다 leave traces인데 단수니까 leaves a trace 동사의 형태 꼭 챙기시고요 흔적을 남기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온라인에서 하는 거의 모든 것에 예를 드는 문장 글의 순서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시작이 for example 사진들과 그리고 기록들 사진은 사진인데 어떤 사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블로그에 올리는 사진들 그 다음에 records를 꾸며주는 말은 off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구매 어디에서의 구매 온라인 스토어에서 여러분들의 구매의 기록들이 모두 온라인 빅데이터의 파트다 부분이다 라는 문장 기억나야죠 내용 so for example the photos는 photos인데 the photos you upload on your blog 이러죠 the photos that you upload which you upload 생략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된 관계사절 and the records 그 다음에 전취사 of your purchases 였죠 구입도 복수 취급했습니다 구입 하나만 하는 게 아닐 테니까 어디에서의 at online stores 이렇게 나가죠 at online stores 여기까지가 주어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they are 가 나오는 거죠 they are all part of big data they are all part of big data 모두 다 빅데이터의 일부분이다 왜 R 가 오는지 이런 것들 꼭 챙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까지는 뭐냐 아 이게 다 빅데이터야 어 알겠어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 끝 시 아니죠 다음 문장은 단순히 모으기만 하는 것은 그러나 충분치 않다 라는 문장이었고요 동명 문법적 특징은 동명사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래 순서에서도 중요하다 했습니다 다음 문장은 however 가 있죠 오케이 그래서 simply collecting data however 이렇게 나올 거죠 simply collecting data however 동명사 주어 단수 취급해서 is not enough 뭐가 되기에는 to be big data 빅데이터가 되기에는 데이터를 모으기만 하는 건 안 돼 충분치가 않아 그래서 다음 이어지는 문장은 빅데이터는 뭐 되어져야만 한다 분석 되어져야만 하고 그 일을 누가 한다 이 일은 누구에 의해서 빅데이터 전문가들에 의해서 수행되어진다 라는 문장 동사의 형태들 기억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분석 되어져야만 한다 조동사 있는 수동태인데 must를 안 쓰고 must하고 같은 표현 가능한 거고 빅데이터 단수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다음 뭐예요 has to be analyzed it has to be analyzed must be analyzed 조동사 있는 수동태 and 그 다음에 this가 뭐 되시웠다 analyzing 빅데이터 되시웠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뭐야 분석하는 것은 수행되어진다 단수니까 is done 나오죠 is done is done my 빅데이터 엑스퍼츠에 의해서 수행되어진다 이런 일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수행되어진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이어지는 문장은 뭡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 가지를 한다 전문가들이 뭐하고 그리고 뭐한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end가 있었고요 그래서 뭐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이끌어낸다 뭐를 이끌어낸다 의미있는 결과들을 뭐로부터 빅데이터로부터 의미있는 결과들 영어 표현 뭐였어요 meaningful research 아참 그리고 요거 깜빡했군요 요거 이과의 주요 문법 분사고문 그래서 using various methods 였죠 ways 분사고문 using various methods 그래서 전문가들이 분석한다 experts analyze 빅데이터 end 그 다음에 엑스퍼츠 생략했으니까 analyze가 두가 들어있는 형태랑 똑같은 draw가 나오죠 and draw and they draw 무엇을 meaningful research 오케이 무엇으로부터 from big data 빅데이터만 길어봤자 it 해서 from it 그것으로부터 그래서 draw a from b a를 이끌어냅니다 b로부터 전문가들이 어떻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뭐하고 뭐한다 빅데이터 분석하고 의미있는 결과를 이끌어낸다 자 그 다음에 이 의미있는 결과들이 자 다음도 조동사에 있는 수동태였어 이 의미있는 결과들이 뭐 되어질 수 있다 이용되어질 수 있다 뭐하기 위하여 두가지 이거 또는 이거 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결정을 내리거나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또는 미래를 퓨처를 뭐하기 위하여 예측하기 위하여 내용도 기억나고 문장도 기억나셔야죠 오케이 그래서 after that 뭐 then 이런거 없나겠구요 오케이 these research then 나올거구요 그 다음에 이용되어질 수 있다 조동사에 있는 수동태 can be used 뭐 바꿔쓸 수 있는건 are able to be used these research then are able to be used 이용될 수 있다 뭐하기 위하여 to make decisions 접속사 or 그 다음에 여기에 predict는 두가지 형태 to predict 또는 그냥 predict the future 이렇게 여기까지였죠 우리가 봤던게 오케이 그 다음에 저 다음 소재목 나오구요 그래서 심화학습 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가면 되겠죠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이렇게 묻고 있죠 what is big data 빅데이터 is 데이터 묶음들 세트 그 다음에 that 위치 여긴 없지만 생략도 가능했죠 아 안되죠 참 that are very big and complex complicated 반대말이니까 안될거구요 매우 크고 매우 크고 very big and complex complicated 세트다 오케이 주격관계 세명사 플러스 비동사 그 다음에 뭐뭐함에 따라줘 그래서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커뮤니케이션은 대충 쓰겠습니다 정확하게 쓰세요 테크멀리지 단수 취급에서 디벨롭스 발달해감에 따라 비례 as 그 다음에 데이터의 양이었으니까 the amount the quantity of data 는 데이터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we have 관계사절이니까 주어는 the amount of data 고 단수 취급에서 is getting 훨씬 bigger 훨씬 greater 훨씬 이니까 멋지죠 이런 애들은 안되구요 원급 수식 가능해 드리구요 greater than before 그 다음에 이거는 주로 주어동사 있죠 주어동사 있으니까 뭐 선택해야지 쭉 보이죠 그래서 this is mainly mostly nearly because nearly nearly 는 여기 안되구요 주로 주로니까 mainly나 mostly 다음에 because nearly almost everything 거의 모든 것 대신 생략이었습니다 주어동사 있는 목적격 위치는 안되구요 선행인사 that we do 어디에서 온라인 온라인에서 하는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lives a trace 흔적을 남기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의 모두 일부분이야 for example for instance 도 가능합니다 for example 또는 for i-n-s-t-a-n-c-e for 여기 써야되구요 for instance for example 예를 들은 접속부사 그 다음에 더 포토스죠 사진들 포토스는 포토스인데 뭐 위치 that 생략 you upload on your blog 여러분들의 블로그에 여러분들의 업로드 시키는 사진들과 그리고 또 레커즈 기록이었죠 레커즈 of your purchases 여러분들의 구매 복수 at online stores 암만 기다려보자 they are all part of 빅데이터 모두 빅데이터의 한부분이다 그러나 이렇게만 하면 이거 모아놓은게 빅데이터라고 착각할 수 있으니까 however 여기 들어가구요 그러나 여기 있어도 좋구요 단순하게죠 이번에는 단순한이 아니고 단순히 모으는 것 해야 되니까 simply collecting to collect data 단수 지급 is not enough 충분치가 않다 모하기에는 to be 빅데이터 빅데이터가 되기에는 모아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뭐 되고 뭐 되어져야 된다 어떤 분석되고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문장 나오죠 빅데이터 has to be analyzed 요 형태밖에 안되겠구요 딴거 되는거 하나도 없네요 must be analyzed and 이러한 일 this is this is 쫌 다 되죠 analyzing big data 오면 되니까 요거 둘게 되구요 this is done 이죠 수동태 수행되어진다 누구에서 바이 빅데이 하여 외이즈 외이즈 해도 되겠구요 분사 구문 여기에는 형용사가 와야지 동사 다양하다 그다음에 명사 다양성 이런 것들은 다양함 이런건 모르겠죠 메타를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밖에 안될거구요 뭐 바꿨을 수 있는건 디퍼런트도 가능합니다 using different methods using different ways 전문가들이 뭐합니까 분석하겠지 뭐 아까 분석 되어져야만 한다니까 이번엔 능동태 전문가들이 이걸 하니까 analyze experts analyze big data and experts 가 뭐한다 들어간다 여기 experts 생략 그다음에 meaningful relevant results 였죠 의미 있는 결과들 from big data 여기 it이 뭔지 안 물어봤네 it은 big data 라는 거 꼭 챙기시 고요 데이 빅 데이터 로부터 아이고야 빅 데이터 로부터 미닝 relevant meaningful 결과를 도출 했다 invalid 는 뭐 무효 무효 이란 뜻 이니까 무관한 이런 뜻 이니까 효과가 없는 효력 이 없으니까 그럼 이 자리에 valid 는 가능하단 말이죠 invalid 는 반대말 관계 니까 valid results meaningful results relevant results relevant relevant meaningful valid 같은 말이구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결과들이 이용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할 차례 니까 그런 다음 뭐 뭐 되고 뭐 된 다음 분석되고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된 다음 이라는 의미구요 these results then can be 초동사 있는 휴송태 used 뭐하기 위하여 to make decisions or to predict 그냥 predict 된다 했어요 predict forecast the future 미래를 predict 하기 위해서 이용되어 줄 수 있고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의사 to make decisions 하기 위해서 이용 되어질 수 있다 요런 내용 이죠 오케이 오케이 잠깐 또 끊어서 갈까요 계속 이어서 갈까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하구요 소제목들이 나옵니다 소제목들 한번 쭉 보고 으 깜짝 잘못 눌렀네 생긴 게 비슷해서 얘 열면 또 새로 새로 열리더라고 짜증 어 웬일이야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큰 제목 이고 요 밑에 있는 게 세 개가 나온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5 5 5 2 3